알풍소 안녕하세요 저는 알풍소 언니에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를 한 발 빨리 느낄 수 있는 알풍소 가을 신상품들을 소개해 드릴거에요 다가오는 가을 패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면 참 좋겠죠? 자 먼저 특별한 날 아주 근사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비 외출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왕자님들을 위한 옷인데요 골지 니트 스팟 레깅스와 당시 보타이가 세트로 된 우주복이에요 엄청 귀엽죠? 자 그리고 우리 공주님들을 위한 옷인데요 활동하기 너무 좋은 편한 A라인 스커트에 플라워 프린팅이 전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이트 가디건을 매치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공주님 눈이 완성이 되죠 짜라란 이 원피스는요 겉면에 다 기모가 되어있어서 너무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플라워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싹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원피스에 딱 어울리는 펄 뽀그리 소재의 가방까지 매치하면 너무나 러블리 러블리한 옷이 완성이 되죠 이제 토들러는 좀 더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룩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 스트라이프의 맨투맨 티셔츠에 트윈츠 코트를 싹 매칭하면 너무너무 멋스러운 가을남자 분위기가 연출되죠 우리 아이가 걸을 때 살랑살랑 흔들거리는 이 밑단 주름이 너무 예쁜 리트 플리츠 스커트예요 넥 라인에 화이트 주름지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러블리한 룩입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트윗티 코트까지 같이 매칭을 하면요 너무 예쁘겠죠 남녀 공용이라 여자애들도 입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알폼수 친구들이 실내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복 선물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면 100% 소재의 상화복 그리고 우주복 구성인 세트예요 너무 예쁘죠 우주복 여밈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알폼수 가을 신산품은 전국에 있는 알폼수 매장과 제로톨세븐 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